생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요 없어요 그냥 푸르쉐 시동 걸어주세요 인께 장불이기 푸르쉐 시동 걸어주세요 주인님 푸르쉐 시동 걸어주세요 푸르쉐 시동 한번 결제되지 않았나요? 준석님의 열띤 상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푸르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푸르쉐란 푸들과 푸르쉐의 합성어로 미친듯이 달리는 개성이를 보면서 구독자분들이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그 외에 랑푸르기니, 푸라리, 툴가티 등 유사 별명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진짜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진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집사들이 한때는 개성이에게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가 있는 게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 있는 자의 행동입니까? 물론 집사들 눈에는 너무 귀엽지만 가끔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푸르쉐가 가끔 급소를 노리고 돌진할때는 정말 식은떨이 흐르고요 대체 왜 저러나 구경하느라 잠을 못잘 때도 있고요 구독자분들께도 보여주고 싶어서 맨날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푸르쉐 저는 정말 생각을 하지 않고 파닥파닥 움직이는 개성이가 참 귀엽습니다 개성인 개성인 왜 그래 정신 차려 진짜 10.1초만 지나간다 와 와 아 하하하